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큰일을 하려는 사람은 작은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60년생 달빛의 하늘에 환한 이 하늘과 땅이 다같이 환하다. 72년생 동서남북이 모두 길한 방향이다. 84년생 금전적으로 조금은 손해이나 바라는 바는 이루어진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현 상태를 사수하는 것이 길하겠다. 61년생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73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길하지 못하니 미루어라. 85년생 기분전환이 필요하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겠다. 62년생 아랫사람을 챙긴다면 도움을 받으리라. 74년생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86년생 오늘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뜻밖의 귀인이 도움을 주는구나. 63년생 남자는 순탄하나 여자는 곤란하겠으니 다음을 기다려라. 75년생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발생하니 새롭게 시작함이 좋다. 87년생 조금은 어려우나 좌절하지 말고 진행하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재물로 마음을 할 수 있으니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라. 64년생 사업을 한다면 흐름이 바뀔 시기이다. 76년생 방황은 끝 새로운 시작이다. 88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린다면 그 안에 복이 있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시간을 투자한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65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는구나. 77년생 혼자보다는 주위 사람이나 파트너를 믿고 행동하라. 89년생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 철저히 준비하여 임하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신용이 가장 큰 재산이니 약속을 지켜라. 66년생 따질 만한 일이 아니니 화해해라. 78년생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라. 90년생 진로 문제로 갈등이 있겠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희망이 보이니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67년생 과욕을 버리면 번창하긴 힘들어도 순탄하게 흘러간다. 79년생 사리 판단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91년생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행동해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처음에는 가망없어 보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루어진다. 68년생 때를 만나 움직이니 서둘러 성공하리라. 80년생 이길 수 없으니 다툼을 하려거든 내일로 미루어라. 92년생 욕심내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주위 사람의 것과 속이 다르니 가슴만 아프구나. 69년생 무리한 확장보다는 소규모의 진전이 더 알차겠다. 81년생 가까운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으니 주의하라. 93년생 오랜 친구가 이성으로 다가온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이니 체력관리 힘쓸 때이다. 70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이다. 82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니 주의해라. 94년생 소망이 너무 원대하니 조금 낮추어 생각해보자.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별것 아니라고 지나치면 큰 병이 된다. 71년생 욕심을 줄이면 만사형통이다. 83년생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보강함이 상책이다. 95년생 소신을 굽히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하면 이룰 수 있다. 65년생 Crown